한탄강, 깨끗한 공기에서 채취한 미나리, 싱싱한 아카시아 꽃전. 우와. 전이야? 자연산인데 이거는 아마 나도 처음 먹어보는 거거든, 이거 한 점씩. 우와. 우와, 맛있다. 우와, 향이 진짜 좋아. 향이 미쳤다. 김치 한 점 짭. 우와. 간이 딱 맞아. 우와, 오빠 김치 여기다 놔주세요. 인심들이 너무 좋으셔. 한탄강. 오! 우리 밥 안 해도 되지 않았나? 그러니까 내가 이 얘기가 그 얘기야. 한탄강. 미나리야? 싱싱한. 아카시아. 아카시아. 미나리. 자연산 꽃전. 양고기 하나 잡아. 저요? 응. 우와. 응. 향이 씨 좋아. 와, 이걸 어떻게. 어디서 온 거예요, 양고기가? 7번. 진짜. 뜯어드시고 저도 한 입 주세요. 너무 부드러운데? 응. 뭐야. 진짜 너무 부드러운데?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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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, 우와 최고다. 진짜. 음. 우와. 떡바를 쓸까? 네. 한 남자가 있어. 널 너무 사랑한. 한 남자가 있어. 사랑의 말도. 양고기 대박이다.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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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랍스터가. 와. 밥을 그렇게 해? 응. 죽. 야, 그건 죽이집 마. 아, 제가 해볼게요. 인터넷에서 보고 하고 있어요, 지금. 하하. 무조건 무조한 거 같은데. 밥이 되나? 이렇게 하면. 뭐 그럴사 해요.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ㅎ 밥은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선생님? 우와 먹을 수 있어요 도망가 근데 아직 안 했어요 뜸들어야 해요 괜찮네 진짜 후 다행이다 요거 빨리 조금 후자장 먹고 가야겠다 야 화가 한 번 끓으니까 낫지? 너무 맛있다 밥도 너무 맛있어, 금식이 너무 맛있는데? 소홍이 형님 서울 가신 거 아니지? 언젠가부터 안 보이시는데 그거 뭐야? 쭈꾸미 고기 준비는 다 됐는데 말씀 드리면 되나요? 아, 예 드셔보세요, 따뜻할 때 잘 먹겠습니다 손가락이 없어? 아, 따가워 진짜 맛있어 맛있다 하나, 둘, 셋 너는 요즘 제일 좋은 게 뭐야? 그래요? 공부는 물론 아닐 테고 빙고 모르겠어요 모르겠지? 우리 아들이랑 똑같이 얘기하네 모르겠어요 아, 동갑이라고 왜? 2010년생 말 진짜 안 듣는 아이 아, 애욕만 전투 아, 욕 아니야 이게 무슨 욕이야 그리고 말 잘 들면 그거 애들이 아니지 둘째는 그럼 몇 살이야? 얘는요, 열 살이요 열 살? 막내는 그럼 여덟 살? 네, 여덟 살 1학면 네, 대단하시네요 응 네, 여덟 살